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얼마전에 올렸던 수돗물 빌런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거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발견한 또다른 빌런 잔액이 부족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만큼 강렬한건 아닌데 뭔가 깨시라의 재미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잔액이 부족한 쓴이 원지 잔액 부족한데요 이거 대놓고 말하는거 완전 센스없는거 아닌가 아까 사람들 많은데서 잔액이 부족한데요 이걸 너무 크게 말해가지고 진짜 쪽팔렸거든요 아이씨 거지같아 댓글 1번 그게 뭐가 쪽팔려 그냥 말할 수 있는거 아니야 왜 그런것도 뭐 남들 눈치 보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 남 눈치를 봐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내가 쪽팔리다는건데 뭔 또 눈치야 너 눈치 없냐 그게 눈치니까 끌 끌 끌 아니 그냥 이 카드 결제가 안되는데 다른 카드 있나요 하면 더 좋았을거 같긴하다 알바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그렇게 안 떠올랐을 수도 있는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걔 알바 아니고 사장같애 그래서 더 쪽팔려 근데 이걸 또 못알아듣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긴 하거든 다른 카드 없으세요 하면 왜요? 막 이러고 말이지 아 그래? 맞아 기계 이상한거 아니에요? 고장난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지가 우기더라구 알바 때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 결제가 안된다고 나오네요 했는데 진짜 10명 중에 10명이 전부다 왜요? 다시 해봐요 이랄지 그래서 이제는 그냥 대놓고 말하죠 네 됐으니? 아니 전에도 다른 데서 또 잔액부족이 뜬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결제가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알아들었거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도 있구나 말을 잘해주고 싶은데 그보다 전액부족이 먼저 입에서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다고 그렇구나 근데 알바는 아니고 사장님 같기는 해 아구 진짜 별걸 다 센스 부족이라 그러네 그러기 전에 니가 먼저 전액을 잘 챙기고 다니세요 아 예예 그렇게 합죠? 아이고 이건 또 뭔 전액부족을 전액부족이라 그러지 뭐라고 해야 돼? 야 너 진짜 개피곤하다 그게 뜯기 싫으면 미리미리 돈을 채워놓든가 그리고 그게 왜 쪽팔릴 일이야? 그냥 돈 넣어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건데 너한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혹시 그지야? 진짜 공감해요. 쓰니 뿐만 아니라 다들 대체 왜들 그러는거야? 나 알바했을 때 결제 안된다고 해서 이거 안됩니다 다른 카드 있어요 이러면 막 기분 나빠하고 또 전액부족이라는거 말해주면 더더욱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진짜 그지같은건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성질을 내? 미친거 아니야?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지 카드에 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걸 다 알아야돼? 지들 쪽팔린 감정을 왜 엄한 다른 사람한테 정가를 하는거냐 이거지 진짜 이거 없어 보여 이거 너무 찌질해 그리고 이거 애초에 쪽팔릴도 아닌데 왜 그러는걸까? 자격지심이 있는건가? 그지같이? 7번 알바는 센스부족 쓰니는 잔액부족 8번 근데 나 예전에 에브랜드 알바할 때 이거가지고 컴플레인 진짜 많이 걸려서 나중에 지시 내려온 매뉴얼이 이거야 혹시 다른 카드 없으실까요? 이거 왜요? 왜 안돼요? 이러면 그때 작게 전액부족이라고 떠서요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더라구 아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왜? 미친 이런 대형 매뉴얼도 따로 있구나 세상거지같다 교육할 때 꼭 반드시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에요 에브랜드가 컴플레 엄청 예민하거든 아니 이런것도 컴프를 겁니까? 야 참 피곤하게들 산다 9번 그게 쪽팔려? 지금 일할지 하는건 안쪽팔리고? 끌 끌 끌 끌 끌 쓰니? 아니 뭐야 이 글에 댓글 왜 이렇게 많이 달렸어? 그리고 나는 남들이 나를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 어쩌면 좋을까? 이런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전액부족! 이걸 엄청 크게 말하는게 헉 하고 쪽팔린다 이거야 여하튼 그래 여기에 알바생들 오지게 많은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네 아니 그게 그거 아님? 나 그지다 이게 쪽팔리다 이거 아니야 아이씨 미친 그게 아니라고! 글 좀 잘 읽어줄래? 아니 개뿔 딱 봐도 그거 맞는데 아니 전액부족이 뭐가 어떻다고 자꾸 쪽팔리다 이러는거요? 됐으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나를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 이게 아니라고! 왜 사람 말을 못 알아 듣냐? 너 왜 그래 짜증나게 너야말로 고집 진짜 그지같아 아니 그러면 뭔데? 설명을 똑바로 해봐 지금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뭐? 야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받으니까 알바생 프레임 씌우는거 개 유치하고 웃긴다 아니 전액이 부족한 카드를 왜 쳐들고 다녀? 나 가끔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신기해 왜 그래? 까먹는거야? 그런거야? 어! 돈 모아두는 카드 따로! 또 이번달 지출 카드가 따로인데 마지막 쓸 때 돈 없다 채워놔야지 하고 있다가 까먹는거야 아니 어차피 돈 빠지는 시기 비슷할텐데 그냥 자동이체를 해 야 너야말로 센스 진짜 오지게 없다 아닌게 아니라 다른 카드 주시겠어요 했는데 이걸 바로 알아듣고 다른 카드 주는 사람 내가 알바 3년 하면서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어 바로! 무조건! 왜요? 뭔데? 이런다고 다시 해봐요 그 기기 고장난거 아니야? 등등등 별별 교재같은 소리가 다 나와 그리고 여기서 여자애들은 짜증을 해 12번 야 진짜 나 개패버리고 싶다 아니 돈이 없는건 없다고 하지 뭐라고 하냐 또 돌려 말하면 그것도 못 알아 처먹을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뭐 직접 컴플레인을 건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생각하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하소연 좀 한건데 너 말이 너무 심하다? 짜증나니까 적당히 해 어이 씨고 지 자존감이 낮은 탓인데 멀쩡한 사람 깎아내리는게 무슨 하소연이야 너 진짜 그지같아 13번 아니 나는 잠깐만 이게 왜 센스의 문제인건지 이해 자체가 안되는데 설명해봐 아이고 자존감도 없고 잔액도 없고 자존심만 빵빵하네 그런거네? 끌끌끌 그만 때려요 글쓴니 울겠다 15번 쓰니 아니 그 카드에 잔액이 부족한거지 나한테 돈이 없는게 아니니까 쪽팔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크게 잔액 부족해요 라고 말하면 나도 그걸 알면서도 당황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남 눈치 많이 보는거랑 별개로 막 당황스럽고 순간 헉 하면서 민망하면서 쪽팔린 감정들이 들수도 있는거지 그걸 가지고 뭐 자존감이 없냐? 남 눈치 그만 봐라 자기 주심 아니냐? 말귀도 못하러 차먹는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 일인가 싶은데 또 돌려서 말하면 다른 손님들이 한번 더 해달라? 이러면 왜그러냐 하는거 그래 오케이 알겠어 나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만 말아 쌤 그리고 쿠셔너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서비스직은 원래 쿠셔너가 기본장착 아니야? 또 직접 컴플레인 건거면 모르겠는데 나도 그건 진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해 근데 그냥 이렇게 그라노 쓴게 300명 넘는 사람한테 욕을 처먹을 일이야 이게? 어! 너는 욕을 좀 처먹어야 해! 쓴이의 심경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돼요 잔액 부족이라고 말한건 쪽팔렸다라고 하면서 그게 사람들이 나를 돈 없다고 생각할까봐 부끄럽고 눈치가 보여서 싫어서는 아니었다 또 이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 잔액 부족이라는 말을 쪽팔릴 이유가 따로 있어? 나를 쓴이의 감정선 자체가 이해가 안돼 아 몰라 그냥 되게 민망했어 사람들이 나를 더럽게 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까지는 가지도 않았다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나랑 직원 단 둘만 있었어도 크게 잔액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민망했을 거라고 서비스직이면 쿠션어가 기본 아니야? 이게 제일 웃기는 말이네 알바를 해보긴 했나 싶다 적어도 편의점 알바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어이없는게 이해될거야 네 됐으니 나 알바할 때 친절하게 대하라고 배웠는데 재고가 없어도 없는거다 이러지 말고 한 번 더 찾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최대한 민망하지 않게 손님을 대하라고 배웠다고 비록 상대가 진상이라고 느껴져도 그 앞에서는 절대 티내지 말고 책임자한테 말하라고 배웠어 3번 뭐? 너는 어디 뭐 이를 시궁창에 끼어 들어가 배웠냐? 이미 재고가 없는걸 아는데 왜 그 질환을 해? 그거 찾을 시간에 지금 도망간 인연 개념이나 찾아 4번 아유 그 망할 놈의 쿠션아 진짜 아메리카노 나오셨어요? 이렇게 사물에 존대를 써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잖아 이거 문법상 틀린건데 이렇게 안해주면 기분 상해하고 미친거 같애 사람들 참 거지같은게 늘 언제나 가면 되고 싶고 그런데 자존감 멘탈은 쿠쿠다스라서 알바생이 알아서 눈치 기분 다 챙겨줘야 되고 뭐냐 이게 16번 쓰니? 그래 이제 알겠어 다들 그만해 나 아깝질하는 거 아니야 돈 없어가지고 쪽팔린 것도 아니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자존감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자격지심하고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다고 나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아무도 없었어도 당황했을 거라고 사장이 돈 없다고 생각할까봐 쪽팔린 거 아니야 정작 개선해주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거 알고 있어 진상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하겠다고 이젠 또 사람들이 나한테는 아무 관심 없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건 내 감정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해 내 기분이 더럽다고 돈 미리 채워야지 아니 누가 그걸 몰라 나는 그냥 순간적으로 계좌에 잔액이 없음이 전체 공개된 기분이라서 당황하고 민망해가지고 쪽팔렸을 뿐이야 아이고 이러는 널 보면 니네 엄마는 안쪽팔리겠니 깔깔깔깔깔 2번 아이고 진짜 피곤하게 산다 깔깔깔깔깔 이래서 여초가 피곤하고 맨날 욕을 처먹는 거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도 상대방이 자기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니까 또 공감 안 해준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저는 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가끔 카드를 내밀었는데 잔액이 없습니다 뜨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바로 돈을 주거나 다른 걸 주거나 하거든요 아니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어? 민망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막 글도 쓰고 억울해 거지같아 센스가 없다 이 정도까지 갈 일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놀랍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참고로 저는 이 쓴 일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놀라워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